자요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요 161페이지 11번 보세요 11번 11번 보면 다가구용이라고 되어있죠 다가구용 담독주택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나 거주가 부르는 대로 지층 1층 1층으로 잘못 알고 이렇게 되어있죠 이 다가구용을 다세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세대 알겠죠 다가구용을 뭐로 바꿔요 다세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이렇게요 다가구용 담독을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이렇게 알겠죠 됐죠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여러가지를 했는데 강의를 켜보니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하고 공주행사는 공주행사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관계없지만 내년부터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그냥 실제 민법처럼 일단 이론이 있죠 이론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 선생님들이 뭐가 문제냐면 책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거 많이 하니까 내 책이 아니니까 자기 책으로 자기가 하면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책을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올해 이제 11월달부터 그냥 뭐죠 이론이 있죠 기본적으로 기초이론이 있잖아요 기초이론하고 여기다 문제를 한 200문제 정도씩 넣어가지고 그냥 참 못해요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이론을 하면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냥 강의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도 똑같이 선생님한테 또 이론을 해서 그 이론에다가 좀 더 이론을 좀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론에다가 좀 더 넣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또 한 20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문제풀이가 7월달 8월달 문제풀이잖아요 아예 그냥 그걸 없어버리려고요 왜냐하면 7월달 8월달만 집중으로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이 확 없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 공부하다가 갑자기 문제풀이 하니까 7월달 8월달 이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요 항상 하는 얘기 내가 뭐 합격 설명회 할 때 얘기하지만 이게 7월달 8월달 문제풀이가 너무 늦어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런 실점입법 가지고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문제풀이를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면 기초강의할 때 11월 12월 강의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놀면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하다가 말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등 엉덩이 붙이는 연습부터 하는 등 엉덩이는 항상 붙이고 있는데 뭘 또 연습을 해 뭐 붙이는 연습을 하는 등 별의별 소리 하면서 뭐 중요한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11월 12월에 학원을 와가지고 뭘 내가 왜 강의를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11월 12월 11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각각이요 각각 테마별로요 적어도 100문제 이상씩 해가지고요 문제풀이를 집중하고 이론을 공부하면서 문제풀이를 계속해가지고 아예 그냥 문제강의를 없애고 중간에 어느 정도 문제가 되면 뭐 뭐죠 4주는 모여고사하고 또 4주는 핵심 유학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게 학생들한테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이게 문제풀이하는 것을 테크닉을 전수하는 게 중요하지 한꺼번에 두 달간 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살아나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아무리 내가 생각 생각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제 이제 무슨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좋지 않냐 그랬더니 다른 학원에서 한 번도 안 하는 것을 왜 너만 하려고 하냐 나한테 그러더라구요 아니 내가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면 그 두 달간 문제풀이하니까 실력이 확 올라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문제풀이를 갑자기 하니까요 문제풀이를 할 때 보면 어느 학원이나 학생들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문제풀이 딱 하면 2주 3주 지나면 학생들이 쭉 빠져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문제풀이 하는데 자기 실력이 옳은 것 같죠 근데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학습 능력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은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학원에 얼마나 되냐고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주면 그때부터는 자기 혼자 알아서 하는데 갑자기 7월달 8월달 문제풀니까요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즐겨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책을 자주 만들더라도 차라리 특강이 있잖아요 노란기 같은데 특강이 판례 특강을 보통 하면 1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판례 특강을 두 번 한단 말이죠 그럼 특강만 들어도 20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책을 만들어가지고 특강하는 대신에 책값에다가 특강비를 조금씩 붙여가지고 차라리 10만 원만 돼도 충분히 뭐죠 한 과목을 전부 다 뗄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학생들도 훨씬 더 이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일반 학원 같은 데 보면 노란기 같은 데 보면 학생들 공부해가지고 특강비 내는 게 내 생각에 거의 뭐 둘 번만 내지 않을까요? 다 들으면요 과목 때 민법만 10만 원인데요 계론도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다른 과목도 5만 원씩 하거든요 전체 과목 들으면 한 40만 원씩 내거든요 그럼 그것을 2달 만에 2달 만에 몇 번을 듣는데요 다 들으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하고 왜냐하면 다른 별도의 특강을 안 해야지 학생들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특강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루에 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특강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마지막에 9월달 10월달에서 하면 되니까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 책 쓰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기본적인 틀만 있으면 거기다 문제만 붙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러세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지? 나중에 여러분 학교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나중에 후배들 공부할 때 와가지고 스터디 할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학교하고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스터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옆에서 좀 도와줘 돌아가면서 순번 번호 해가지고 당직 써가지고 웃어도 되는 거지 자요 자요 3조 2 보세요 3조 2 보면 먼저 뭐가 있냐 대학력 있죠 여러분 대학력은 뭐가 대학력이라고 그러죠 주택의 인도 인도 플러스 뭐죠 전입 신고 전입 신고하면 언제부터요? 그 다음날 이길 이길 0시부터 이게 이제 끝났죠 여러분 대학력이 끝나면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다음에 경매대금 강매대금에서요 경매대금 경매대금에서 어떻게 하냐 경매대금에서요 우선변제권이 있죠 그래서 우선변제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최우선변제권 이렇게 최우선변제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대금이 있어요 우선변제권은 이것을 뭐냐 이것을 대학요건이라고 해요 대학요건이요 그래서 여기 대학요건 대학요건 플러스요 플러스 확정일자 실제로는요 대학요건이라보다는 대학요건이라보다는 대학력과 확정일자 이렇게 해야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우리 법조문에는 대학요건을 갖추고 이렇게 돼있다 법조문에는요 그러면 여기는요 먼저 대학요건 대학요건하고요 여기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입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경매 기입등기 전까지 경매 기입등기 경매등기 전까지 뭐가 돼야 돼요 소액이 돼야 돼요 소액 알겠죠 여기서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봐봐 대학력에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죠 그냥 전입신고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가 있어야 되죠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의 인도와 보호법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주택의 인도와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입신고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전입신고 없으면 대학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와 보호법에서는 일단 전입신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가 있나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끝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변제는 그건 뭐냐 여기서 매각대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럼 매각대금이 있으면 매각대금의 순서죠 순서는 첫 번째 뭐죠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경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실행비용이 있고 올해 아까 했었는데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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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비용상환청권 비용 이때 비용은 피로비하고 유익비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최우선변제권이요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요 네 번째가요 네 번째가 지금 당의세죠 지금 이 당의세 있잖아요 세금 있죠 이것을 주택임치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임자 보호법을 대제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해요 내년에요 올해 아마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운데 이 당의세를 아예 그냥 밑으로 내리려고 해요 왜냐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면 다섯 번째 뭐가 있냐 다섯 번째 우선변제권이죠 우선변제권이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TV도 나왔잖아요 주택임치하고 상가금 1차를 보호 뭐죠 개정을 해가지고 아예 상가를 10년을 보장한다 이런 개정안을 내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것은 정말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상가를 운영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지 10년을 보장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10년을 보장하려면 그러면 보증금이라든지 체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알겠죠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올해에요 올해 안에 아마 법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선변제죠 우선변제는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이 저당권, 근저당권은 뭐란다 등기순서하고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은 뭐다 확정열자 이것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다 주택임대차하고 뭐가 있어요 상가금로임대차하고 임금우선택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니죠 주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가 최우선 변제가 있다 우리가 서울만 보면 서울만 서울에서는 1억 이하의 경우는 얼마다 3,400이죠 그래서 1억 이하의 경우 3,400까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1억을 보증금이죠 보증금이고 최대 얼마까지 3,400 이걸 일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보증금 중 보증금 중 일정액 이것을 뭐란다 최우선변제다 다른 말로 소의 김치 아니다 똑같은 말이야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이것을 주택에서는 8조라고 하고 상가에서는 14조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주택의자 보호법 법 8조에 따른 우선변제는 그래 법 8조에 따른 우선변제 그러면 8조에 따른 우선변제는 뭘 얘기해요 최우선변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은 참 특이해가지고요 우리가 경매를 하죠 여기가 토지가 있고요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예요 A가 저당을 잡죠 그럼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되면 건물의 경매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아요 건물의 경매에 대해서만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요 주택은요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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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봐요 자 지금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임차인이요 임차인 1번이요 토지 대지와 대지와 그다음에 건물이요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되다 경매 대지와 건물이 경매가 됐는데 여기서 건물 건물 경매는 치아가 돼 건물 경매는 치아가 됐다 이 말이죠 건물 경매가 치아가 되면 대지의 대지 매각 대금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건물하고 대지를 같이 경매했어 그런데 건물은 경매를 치아가고 대지만 경매가 됐어 대지의 경매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대지의 경매 대금을 포함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번째요 건물이 미등기에요 건물이 미등기란 말이죠 아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이요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뭐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만 대지만 경매가 되겠죠 대지만 경매 그러면 대지의 경매에 대금에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알겠죠 건물이 미등기가 대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지의 경매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세번째는요 세번째는 대지 대지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되고 저당권 설정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됐어 건물이 신축 건물 신축 건물이 신축되고 신축건물의 임차인 이 임차인은 임차인은요 신축이 됐죠 이럴 때는 대지의 미각기 때문에 우선 면제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요 대지와 건물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다 포함한 건 좋은데 대지에다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이 됐어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이 됐어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이 됐어 그러면 이 건물이 신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지하고 건물이 같이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지에 매각되면서 돈을 받는다 이 말은 대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다르죠 대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다르면 대지에 매각되면서 돈 못 받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상가 건물 상가 건물에요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었어 근저당 근저당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상가 건물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가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주거용으로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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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요 근저당권이 우선하는가 소액 임차인이 우선하는가 소액 임차인이 우선하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상가일 때 여기 봐봐 대지일 때 저당권이 있었죠 그리고 건물이 실축됐죠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배자 받아 못 받은 못 받은다고 그랬죠 상가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주거용으로 벽겼어 주거용으로 상가가 바뀌었단 말이죠 이럴 때요 이럴 때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 우선하는가 근저당권자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우선한다 소액 임차인이 우선한다 소액 임차인이 우선한다 왜 소액 임차인이 우선한다 이게 중요해 왜 소액 임차인이 우선한다 우리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실제 용도 실제 용도로 따진단 말이죠 옛날에 상가 필요 없어 지금 누가 살고 있냐 지금 지금 임차인이다 그럼 그 임차인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돼지의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선 변제를 할 때는 어떻게 우선 변제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 이 전입 신고에서 먼저 대항력 대항력 대항력을 발생을 해 이 대항력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 두 개를 구별을 해 구별을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여기 2월 1일 주택의 신고 2월 1일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2월 1일 9시 9시 이렇게 구별을 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2월 1일 2월 1일이니까 2월 2일 0시잖아요 0시 그럼 누가 더 빨라 누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더 빠르죠 그러면 언제 뭔지를 기준하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가 늦다 2월 1일이죠 그래서 2월 2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돈을 배당 받을 때 저당권자가 먼저 받느냐 임차인이 먼저 받느냐 문제가 되잖아요 이때 문제가 될 때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임차인은 언제부터 우선 변제권이 이걸 구해야지 저당권하고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때 비교할 때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뭐라 시험에 우리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요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라고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라고 같은 날에 같은 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 같은 날 같은 날 확정일자 같은 날 알겠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면 어때요 2월 1일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2일 9시다 9시 그러면 여기는 이 두 개를 합하면 언제다 2월 2일 몇 시다 0시 그러면 어디가 더 빠르다 2월 2일 0시가 더 빠르다 그럼 항상 언제를 기준한다 늦은 날 늦은 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한다 어디가 더 늦었다 확정일자 더 늦네 확정일자 날짜에 2월 2일 9시를 기준으로 우선배 조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뭐라고 시험이 나오냐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받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한 경우 대항력 발생과 동일하게 우선배 조건이 발생한다 지금 됐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하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우선배 조건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 이 두 가지로 구별해야 돼 아까 우리 저당권하고 경매가 됐어 경매 이것은 지금 매가 대금이고 헷갈리면 안 돼 아까 우리 경매 있죠 경매 경매가 됐을 때 임차권이 소멸하냐 안하냐 임차권 임차권이 임차권이 소멸하냐 안하냐 소멸하냐 안하냐 이거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택의 인도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 전입 신고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대항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어때요 주택의 인도 2월 1일 전입 신고 2월 1일 저당권 2월 1일 같은 날 그럼 누가 빠르다고 그랬어 이때 이때는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같은 날 같은 날이면 여기는 2월 2일 0시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2번이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를 해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저당권이 빠르지 일순위죠 이럴 때 임차권은 경락에 의해서 임차권은 뭐란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그럼 여기는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월 1일 2월 1일 여기요 2월 1일 2월 2일 9시 2월 1일 9시 그럼 여기는 2월 2일 몇 시다 0시죠 그럼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그러면 임차인이 1번이고 저당권자가 2번이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만 없어지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았냐 문제이고 이것은 경매가 되면 그 돈이 나오잖아요 경매 되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때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대항력하고 우선변제하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늦은 날짜를 기준 늦은 날짜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암기하라고 같은 날이면 뭐가 빠르다 확정일자가 빠르다 그 다음날 확정일자가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다 이것도 똑같아 저당권 등기도 저당권 등기는 그 날이죠 같은 날 했다 저당권이 빠르죠 그 다음날 했다 누가 빠르다 임차인이 빠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별한다 그래서 이걸 먼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뭘 보냐면 이제 그러면 배당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배당하냐 아까 배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봐봐 먼저 뭐를 먼저 배당을 해? 최우선변제 그 다음에 뭘 배당해? 남은 돈이 있으면 뭐를 해? 우선변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매각 대금이 이제 이렇게 값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배당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저당권이다 이 사람이 임차인이다 이 사람이 전세권자다 전세권자 이 사람이 또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또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다 서울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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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표가 작성이 돼 배당표가 배당표가 됐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합격하고 나면 학원에 보면 경매에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그게 있으니까요 경매에 관한 서류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경매가 됐을 때 필요한 서류들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자료를 복사를 해줄 테니까 한번 봐 딱 보면 중위사법에서 배웠던 그 말이 그 말이고 민법에서 배웠던 그 말이 여기 다 있네 이게 딱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거기 보면 우리가 뭐를 하죠? 배당을 하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당신청서를 하는 게 다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건물 명도 확인서 건물 명도 확인서가 뭔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보면 그만 끝이에요 그래서 할 일 없으면 가가지고 아마 원조 같은 데 이런 데는 경매가 언제 하냐? 월요일 하면 하요일 해요 월, 화, 수 중에서의 근데 지방 약자한테 다른 지방들은 거의 월요일 하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할 때 가서 한번 보면 되는데 아무튼 배당표가 작성이 되는데 1번 1번으로 열면 1번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이렇게 배당표가 작성이 된단 말이죠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얼마 받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먼저 제일 먼저 누가 받는다? 제일 먼저 뭘 받아? 제일 먼저 우리 아까 했잖아요 먼저 저당권 실행 비행 빼고 두 번째 제3 신입자 빼고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 그 다음에 당의세, 그 다음에 우선변제인데 나머지는 다 없다고 보고 우선변제하고 최우선변제만 있다고 보자 이 말이죠 그럼 제일 먼저 뭘 빼? 최우선변제를 빼요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가 어디 어디 있는가 봐야죠 서울에서는 얼마 이하가 최우선이다? 1억이야 그럼 1억이야니까 봐봐 이 B도 B도 1억이야고 여기도 1억이야고 여기도 1억이야고 다 1억이야네 3개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B는 얼마를 받는다? B는? B는 얼마 받아? 1억이야는 얼마까지? 3,400까지 C는 얼마 받아? C C는 여기 6,000이래 그러니까 얼마 받아? 3,400 C D 이제 D 그럼 E는 얼마 받아? 3,400 그럼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 여기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소액이 하죠 이건 다 소액이 맞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대항요건이 있어야 돼 대항요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고 확정일제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확정일제만 있고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그래서 B는 안 되는 것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는 안 돼 누구만 된다? B D D는 얼마다? 6,000 중에서 얼마까지? 3,400까지 E는 얼마? E도 9,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다? 3,400 이렇게 받는 것이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가 이제 리스 없어? 없죠? 이제는 우선변제로 가 우선변제는 그냥 순서대로 쭉 치면 돼 순서대로 2번 누가 받아? 2번 A A가 얼마 받아? 2번 그 다음에 누가 받아? B B가 얼마 받아? B가 확정일제가 있으니까 얼마 받아?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가 주택임자 보호법에서는 뭐다? 이 세 가지가 다 전입신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우선변제받으려면 우선변제받으려면 확정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전입신고 있어 없어? 그래서 B는 못 받는다니까 확정일제는 뭘 가지고 하죠? 계약서를 가지고 하니까 할 수 있죠 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확정일제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 B는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보다 C C가 얼마? D는 얼마? D는 얼마? D는 얼마보다? 3,400원 받았으니까 나머지가 얼마 있어? 2,600원 그럼 큰일 난다니까 전입신고는 있는데 뭐가 없어? 확정일제가 없으니까 안 된다니까 확정일제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우선변제 알겠죠? 그러니까 최우선을 받는데 우선변제를 못 받는다니까 뭐가 없어? 아직 확정일제가 없어 확정일제가 확정일제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신고도 있고 뭐도 있어? 확정일자도 있네 알겠죠? 그러니까 9,000원이니까 소액으로 얼마 받았어? 3,400원 남은 돈이 얼마예요? 남은 돈이 얼마? 5,600원 5,600원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하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돈이 있다 남은 돈이 있다 그러면 돈 못 받는 사람 누구예요? B하고 여기 D죠 D B하고 D가 돈 못 받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남은 돈의 채권에게 B에 대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남은 돈이 2,000원 남아있다 2,000원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아예 못 받았고 이 사람은 2,600원 못 받았죠? 1억 대 2,600원으로 해가지고 4대 1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우리가 주택임 제한이 돈을 받을 때는 먼저 최우선 면제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면제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이걸 먼저 이러면 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항상 뭐다? 우선 면제로는 주택이 전입신고의 기본이라니까 전입신고의 기본 알겠죠? 그 다음에 뭐란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최우선 면제로 뭐가 있어야 된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소액 임차인 소액 아무리 전입신고가 돼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1억 2천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주택임 제한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때 그때 설명하면서 보죠 3조 2를 보세요 3조 2 보면 임차인은 이렇게 됐죠? 임차인이 아 여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세권을 봐봐 전세권이 경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의 임대차가 종료되죠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뭘 해야 돼요? 말소 말소에 필요한 소리를 줘야 돼 이 두 가지로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동시행은 채무불행이다 아니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경매를 한다 안 한다 경매를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행일 때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을이 주택의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소리를 제공해 즉 무슨 말이냐?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경매를 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뭐라고 한다? 제공해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뭘 빠뜨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뭐라고 한다? 채무불행이다 그래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래야만이 뭐라고 할 수 있다? 경매를 해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은 주택을 인도한다는 말은 갑한테 인도한다는 말은 이사를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말소에 필요한 소리를 주면서 전세금을 달라고 해 안 주면 그때 경매해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은 그 자체의 경매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먼저 임차권 임차권은 그 자체의 임차권은요 경매권이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요 임차권은 아무리 등기가 돼 있다 갈 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안 된다?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임차권 위에는 절대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과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임차권과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전세권하고 비교했을 때 전세권은 그 자체가 경매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하려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임차권은 임차권으로 경매를 못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말은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임차인이 경매를 할 때는 먼저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해 청구 소송으로 해가지고 반환청구 소송 이 청구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아 판결문? 판결문으로 뭐라고 한다? 채무명의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집행권원이다 집행권원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판결문에 의해서 뭐가 얘기한다? 경매가 실시가 된다 경매가 그러니까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만약에 임차권이 경매가 있다 경매가 있을 수 있다고 봐 그러면 임차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권은 경매를 못하니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니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요?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요 반대국부예요 반대국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반대국부가 뭐냐? 주택의 인도 말수에 필요한 서류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이사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번 봐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하청소정의 확정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바로 밑에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을 뭐냐? 경매 경매의 요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 하면 그 집에 살면서만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양은요 어떻게 한다? 대항요건과 이렇게 됐죠? 대항요건과 뭐요? 전입신고가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옆에 확정일차 확정일차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황가대금 임차주택의 황가대금 대이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임차주택의 황가대금이 뭐죠?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존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차가 있어야 되고 그럼 봐봐 전입신고 확정일차 순서로 나누는 때 어떻게 한다? 같은 날이다 같은 날이면 언제 기준으로? 대항력 발생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확정일차다 확정일차 1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암결하고 제외부탁인데 남는 거 모르밖에 없잖아요 3번 임차인은 여러분 봐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존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주택임자법법이 너무너무 어려운 학문이에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말은 매각대금에서 나는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보증금을 언제 반환해달라 임대차가 뭐를 해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를 해야 돼요 임대차가 종료하면 여기서요. 보증금 반환하죠. 보증금 반환하고요. 목적물의 인도는요. 인도는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에요. 동시 이행. 그러니까 뭐냐.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 말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돼.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경매에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말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배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나한테 배당금 달라. 이 말이죠. 배당금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무슨 관계에요?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배당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경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원 가서 배당금을 달라고 하려면 물건은 뭐라고 해야 돼? 인도. 이사를 가야 돼.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는 이사를 안 가도 되지만 보증금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요. 내가. 내가 가베란 집에 살고 있어. 살고 있다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집을 바로 임대인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건 경매잖아요. 경매. 경매는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돈을 받단 말이죠. 그럼 법원이 보증금을 준다 이 말이죠. 배당금을 준다는 말은 법원이 보증금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법원이 주려면 법원은요. 법원은요. 건물이 인도돼야지만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이 인도됐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이제 뭐냐. 그 건물을 경매 받은 사람은 경매 법원에서 명도 확인서라고 하는 종이 하나를 가지고 가. 종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법원 가서 배당금 받고 이사 가겠죠. 이사를 가면서 뭐라고 하냐.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가면은 그 경매 받은 사람이 거기다 사인을 해줘. 사인을 해주면 명도 확인서다. 그 사인은 종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그것을 제출을 해. 그걸 뭐라고 한다? 건물의 인도라고 해. 그러면 은행에서 법원에서 물어준다. 배당금을 줘.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살면서 할 때는 바로 주택을 인도하면 돼. 바로 그냥 뭐요. 포장이사 가서 이삿짐 내리면 그게 바로 인도잖아요. 그럼 우리 월세 살다가 이사 가면서 주인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죠.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삿짐 내는 거 보고 은행 가죠. 주인이 알아서. 그 뭐요? 목점물에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이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그게 아니라고. 경매는 법원 가서 받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법원은 경납받은 사람이 종이쪽지 하나에다가 사인을 해줘. 이 사람한테 내가 건물 넘겨 받았다. 명도 받았다. 사인을 해주면 그 종이쪽지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해. 그걸 우리만 한다. 인도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서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 배당금을 받아. 이걸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다? 거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인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 이행이니까. 동시 이행이니까. 명도하기 위해서다. 7항. 금융기관은 기관 등이 우선배적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 줄고 계약으로 양수. 양수한 금액의 범위.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배적권을 쓴 계약. 여러분 혹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봤죠? 여러분 월세라든가 전세 들어갈 때 은행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단 말이죠. 보통 70% 정도 대출해 줄 거예요. 내가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면 7천만 원 대출해 들어와. 알겠죠? 대출해 줘. 3천 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은행은 이거 나한테는 절대 안 줘. 누구한테 받으죠? 집 주인의 통장을 바로 싸. 알겠죠? 싸주면서 뭐라고 한다?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나면 그 돈을 다시 누가 받아가요?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경매가 됐잖아요. 경매가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보증금을 임차인이 반환 받는다는 거잖아요.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은행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옛날에는 경매에 대해서 받은 거 받으면 은행이 7천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걸었어. 못 가져가게. 알겠죠? 그러면 법원은 귀찮으니까 그걸 또 공탁을 시켜버려. 그러면 은행은 또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 반은 출급 청구 행사에서 받아가.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새롭게 돌았다고. 어떻게 하냐? 임차인이 받을 1억 원이죠. 1억 원 중에서 금융기관이 대출해 준 돈이 얼마죠? 7천 원이죠. 이 7천을 임차인이 금융기관한테 양도로 해요. 채권 양도. 그러면 금융기관이 은행이 그 7천만 원을 양도로 받았죠. 그러면 양도로 받았으니까 양수 받았으니까 그 7천만 원에 대해서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1억 중에서 임차인은 3천만 원 가져가고 은행에 가서 1억 중에서 7천만 원을 가져가고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지금 얘기한 거라고. 보증금 반은 채권을 채권으로 양수한다.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아시겠죠? 그것을 우선배적권을 승계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봐봐. 구황 아주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이건 두 가지인데 봐봐. 금융기관 등은 우선배적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외하여 줄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이러면 봐봐. 봐봐. 내가 2년 전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전세를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한 6개월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1억 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가서 전세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어. 다 2천씩 올라가가지고. 그럼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6개월 남았죠? 경리를 내서 내가 1번이야. 그러면 전세권자는 나갔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배당 요구 1번이니까 배당 요구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나는 더 살겠다는 거죠. 그럼 6개월 있다가 끝나면 그때 돈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 놈이 배당 요구를 안 하네. 그러면 은행이 대신 배당 요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은행은 뭐로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 말이 중요해. 은행은,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리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은행은 뭐나 안 된다. 뭐나 안 되는데. 우선 변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해지할 수는 없는데 은행이. 은행은 뭐나 할 수 있다? 임차인을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직 시험 안 났어. 이게. 31번 뭐세요? 31번. 여러분, 이게 주택의 명령은 대학년만 끝나면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31번.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권 반환 청구 소송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 판결. 두 번째,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세 번이나 연속 나왔죠. 32번. 대학요건과 확정 입자를 갖춘 임차인. 그럼 뭐를 할 수 있다? 우선 변제죠. 확정 입자니까. 경매나 공매시. 그다음에 호수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죠. 33번.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 보다 뒤에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죠. 임차인은 그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원래 이것은 여기 보면 33번은 대학력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봐봐. 이거 지금 뭐죠? 여기 지금 1번이 누가 있다? 1번이 저당권이 있고 2번이 임차권이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라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 말할 수 없다. 대학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4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학력을 갖춘 경우라도 이 말을 이해해야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는 말은 누가 1번이라는 거예요? 저당권 1번, 임차인이 2번이다. 그런데 또 후순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예요. 봐봐. A가 1번 저당권, B가 임차인, C가 2번 저당권이에요. 그럼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해. 2번이 경매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2번보다 빠르죠. 하지만 몇 번보다 느리다? 1번보다 느리죠.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가. 누가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몇 번이 기준이다. 말소는 최선순위. 최선순위. 1번 저당권이 기준이죠. 1번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그러니까 임차인보다는 후순이지만 임차인보다 선수의 저당권이 있죠. 그러면 선수의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한다? 소멸하죠. 임차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34번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렬을 갖춘 경우라도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면 매수인이 된 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실행이라는 말의 모습은 경락. 매수인에게. 매수인 누구죠? 경락인에게. 경락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한다. 임차권보다 선순위. 그러면 주택이 경매를 위약하게 됐다.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보증금 반환을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 32번 안 했네요. 경락 목적 부동산이 명확된 경우 소멸된 선순위보다는 뒤에 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그 임차인은요.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권 회력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34번이요. 35번이요. 최선순위. 아, 경매. 35번. 35번. 36번을 한번 봐봐. 35, 36번을 묶어. 이 말은 뭐냐면 이거죠.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러면서 얘기해요. 임차인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호를 받는가를 하면 반단 말이죠. C가 이렇게 있죠. A가 있죠. 밤. 이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냐? 서울에서 9천이야. 9천. 9천인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어. 신고를 하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를 하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대항력이 있어. 9천이죠. 9천이 뭐냐? 소액이죠. 소액이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하고 소액하고 합하면 뭐다? 최우선변제죠. 최우선. 그 다음에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뭐다? 우선변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도 있고 최우선변제도 있고. 알겠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저당권인데 불안하니까 또 이 사람이 전세권 등끼리래. 전세권. 그럼 또 전세권까지 다. 이 네 가지를 다 보호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 이하만 없어지죠. 저당권이 말썩기준 권한이니까. 그러면 전세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뭐를 소멸해야 한다? 임차권을 소멸해야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어. 배당을 받았는데 돈 다 못 받았어. 돈 못 받으면 임차인으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전세권이 또 여기에 있을 수 있죠. 전세권이. A가 전세권이 여기에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전세권이 같이 있고 그러면 저당권만 없어지죠. 저당권만 없어져 있는데 원래 전세권을 소멸해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저당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배당 요구를 하면 뭐 하다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비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다니까. 알겠죠? 이 모든 것을 다 선택적으로 주장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9천이란 말이죠. 그런데 집주인이 돈 좀 올려달래. 그래서 여기서 또 A가 임차인인데요. 여기서 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천만 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됐어.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 이하는 소멸하죠. 소멸하면 임차인. 증액한 천만 원에 대해서 대한 임차권만 소멸하는 것이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선택이라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지금 봐봐. 35번. 최선순이 전세권자로서의 제의와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제의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의에서 경매를 신청했죠. 전세권자의 지의에서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임차권의 대학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세권만 없어지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7번. 우선 36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세권 등끼를 했다. 별도로. 임차인의 지의에서 법원의 배당을. 이게 임차인으로서. 그러면 전세권으로서의 배당 요구는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37번. 우선 배당권을 해 준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이 말이 중요해. 임차권과 분리하여. 분리하여 동그라미. 보증금만 양수받다. 보증금만. 보증금만 양수받은 사람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왜 없어? 왜 임대차 보증금만 양수받았는데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죠?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우선변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대학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봐봐. 의리 임차인이란 말이죠. 임차인한테 채권만 양수받았어. 그 말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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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은. 전입신고. 즉 계약서가 있어 없어? 없죠.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양수 임차인의 지위를 다 넘겨받아야지 내가. 그리고 내가 임차인의 위치에 들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권을 놔두고 채권만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우선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가 있어 없어 없고. 전입신고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8번. 38번요. 대학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행인에게. 봐봐. 재미있는 말이죠. 봐. 여기 봐봐.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임차인이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경미가 되면. 토지하고 건물에 다 돈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땅주인이 바뀐 거예요. 병으로. 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고 여기 임차인이죠. 이 상태에서 땅만 경미가 돼. 땅만 경미가 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 임차인이 있는데 땅주인이 바뀌고 땅만 경미가 돼 있어. 이런 경우는 대지에 매각되면서 우선변제 받아 못 봐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는다. 왜? 처음 임차인일 때 대지와 건물에 경미가 되면 똑같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뀌죠. 그러면 바뀌어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뭐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지의 소유자가 병이다. 건물이 갑이다. 여기에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되면서 받아 못 봐도 못 받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한 번 봐봐. 39번은요. 임대차 성립 당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동일 때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미가 되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0번 대항력과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치등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뭐랬다. 분실했다. 분실. 계약서를 분실해도 우선변제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요? 나중에 이건 여러분처럼 십삭이 나한테죠. 왜 계약서를 분실해도 안 되냐? 내가요? 진정한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얼마나 하면서 입증하면 되죠. 그런데 입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쉽지 않죠. 계약서가 없으면.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무것도 복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에서 등부번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입증하기가 좀 더 쉽겠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없었죠. 쉬워요? 어려웠겠죠. 입증은 어렵지만 일단 확정일자를 있었으니까. 우선변제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증을 해야죠. 입증에 문제가 남겠죠. 사실 1번. 확정일자를 입주. 여기 나오죠. 봐봐. 확정일자를 봐봐. 입주하고 주민등록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했다. 같거나 이전이다. 그러면 누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 대항력이 더 늦다. 그럼 우선변제권은 언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항력 발생 시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조교육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 날 확정일자를 했다.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했다. 그럼 언제부터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알겠죠? 42번. 임차주택의 경매할 공매시 황가대결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한테 말해야 돼. 인도하여야 한다. 먼저 나머지 놔두고. 어디를 먼저 봐야 되냐면 나머지 다 봐야 돼. 8조 봐봐. 8조. 뒤에 한 두세 양 넘겨봐. 두세 양 넘기면 8조라고 나오죠. 170. 8조. 8조 나오나요? 이걸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8조 봐봐. 제목을 봐봐. 8조. 8조 나오죠. 그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1억 중 3,400 이 만이죠. 그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문권장. 다른 담보문권장. 봐봐. 지금 8조 제2랑하고. 여러분, 아까 방금 우리 봤던 3조에 3조2 봐봐. 3조2. 3조2 봤어요? 3조2 봤어? 3조2예요. 2항 봐봐. 2항. 3조2의 2항을 봐봐. 뭐라고 돼 있죠? 3조2의 2항을 보면 대학여권과 확장자를 갖추는 일정액. 경매나 공매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가 되기면서. 그다음에 줄고 봐. 후순이 걸리자. 거기로 줄고 가야 되겠네. 후순이 걸리자보다 우선이라고 돼 있죠. 후순이 보다 우선이죠. 이것을 먼저 우선 변제라고 그래. 봐봐, 봐봐. 여러분, 내 뒤에 누가 있죠? 그럼 뒷사람보다 먼저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8조 다시 봐봐. 8조. 8조는 후순이 보다 먼지 라고 돼 있어. 다른 담보문권자보다 우선이라고 돼 있어. 다른 담보문권자보다. 다른 담보문권자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보다 더 우선이다 이 말이죠.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보다 더 우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최우선 변제할 때 맨 끝에 있는 사람 맨 끝에. 아까 A, B, C, D, E 할 때 E. E가 최우선 변제로 일본보다 더 먼저 돈을 받았죠. 그것은 뭐냐? 다른 담보문권자보다 우선하게 받는 걸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순서에 따라서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래? 우선 변제. 그러니까 우선 변제는 후순위보다 먼저인 것이고 최우선 변제는 다른 사람보다 어느 누구보다 우선 이 말이에요. 알겠죠? 말이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하되요?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즉 압류 등기 전까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돼. 거기서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3항.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검적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인대차위원회의 심의 동그라미 대통령 영으로 정한다. 주택인대차 심의 동그라미 주택인대차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큰일 나. 주택인대차위원회는 뭐만 한다? 심의만 해. 그리고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 영으로 정해. 그런데 여러분, 보증검적 일정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봐봐. 거기다 써.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 상가를 낸 날에 3분의 1인데 이번에 범위가 바뀌어서 2분의 1로 바뀌었어. 자,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유택임시장은 여기 경매대금이 2억이야. 경매대금이 2억인데 방이 6칸이 있는 거예요. 방이 6칸이 있는데요. 이놈이요, 가비라는 놈이 경매가 되니까요. 6칸 전부에다 한 명씩 집어넣어 놨어. 자기네 가족이 다 쓰고 있다가. 우리 보통 경매대금은 다 그렇게 해요. 알겠죠? 경매가 될 것 같죠? 그럼 온 동네에 친구하고 옆집 청구하고 옆집 아가씨 다 오라게 해가지고 자기네 집이 한단 말이죠. 6명이나. 그럼 서울에서 6명인가 어떻게 해요? 3,400 곱하기 6개 봐. 그럼 얼마죠? 3,400 곱하기 6개 봐. 그럼 얼마야? 빨리 계산해 봐. 2억이 넘어 안 넘어? 2억 넘어버리죠. 그러면 이 집에 아무도 없고 가족만 사니까. 가족만 살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1억 2천, 3천 이렇게 빌려줬는데요. 그래서 모두에서 받을 돈이 1억 8천인데요. 갑자기 소위 김치한이 6명이나 나타나가지고 돈 다 가져가버리면 은행은 한 푸도 못 가져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대지의 경매 대문의 대문을 다 포함해서 소위 김치한은 얼마의 범위 안에서만 가져간다? 2분의 1. 1억의 범위 안에서만 가져간다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만약에 소위 김치한이 한 명이다. 그러면 1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1억 중에서 얼마 가져가? 3천, 4백까지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6명이다. 그러면 얼마의 범위 안에서만 3천, 4백이 6명이면 2억이 넘죠. 그러면 1억의 범위 안에서만 6명이 나눠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그래야지 저당권자랑 다른 은행도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만약에 아파트 가지고 있죠? 아파트 방이 3개죠? 담보 딱 잡아봐. 저당 잡아봐. 그러면 3명 거 빼고 돈을 줘. 만약에 아파트의 담보대치들이 5억까지 3억이 가능하다. 그런데 방이 3칸이다. 그러면 3,400 거박이 3명 해가지고 빼가지고 준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요? 아무도 없어도.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방색환이니까 최우선 면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명 거 최우선 면제를 빼고 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은행에서 대충 한번 딱 신청하면 알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하려면 별짓을 다 입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아주 쉬워. 자, 시행령 봐봐. 시행령. 1호. 서울은 얼마다? 서울은 3,400. 그다음에 왜 내가 서울하고 까맣게 된 것은 뭐냐? 이번에 바뀌었는데 시험이 안 나온 것이란 말이죠. 2016년 3월 31일에 바뀌었어. 알겠죠? 그래서 서울은 3,400. 그다음에 수도권은 얼마? 2,700. 광역시는 얼마? 2,000만 원. 그런데 여기 봐봐. 세종특별시 이게 들어왔어.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강주시. 알겠죠? 이게 얼마다? 2,000만 원이다. 그다음에 그 바뀌는 얼마다? 1,700이다. 알겠죠? 1,700. 강원도 원주 얼마? 1,700. 경북, 포항 얼마? 1,700. 이해됐죠? 지금. 세종특별시 얼마? 2,000. 됐죠? 그다음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에 서울시는 얼마다? 1억. 그다음에 4억. 그 바뀌는 얼마? 1억 8,000, 6,000, 5,000이에요. 1억 8,000, 6,000, 5,000. 알겠죠? 그 1억 중에서 얼마? 3,400, 2,700. 그다음에 710 빼면 돼. 3,400. 700 보면 2,700. 또 700 보면 얼마? 2,000. 그런데 맨 끝에 갈면 돼? 1,700. 1,700. 700 보면 1,300.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게 알겠죠? 1,700 이렇게. 알겠죠? 됐죠, 지금? 왜냐하면 2,000씩 딱딱딱 하는데 뒤에서는 2,000이 아니잖아요. 봐봐. 1억 8,000, 6,000, 4,000이 돼야 되는데 얼마야? 5,000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3,400이니까 710 빼면 돼. 순서적으로. 7,700 그러면 2,700. 2,000. 그럼 원래는 얼마가 돼? 1,300이 돼야 되죠. 그런데 얼마가 된다? 1,700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 정도도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야 되죠. 61번. 임차인은 보증금정일정액을 다른 단범권자하고 우선하게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뭘 갖춰야 돼? 대항력. 62번. 보증금정일정액의 우선 변호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61번하고 62번을 딱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죠. 왜요? 여기 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춰야 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그 위에는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돼 놨죠.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인데 그럼 뭐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62번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뭐라고 한다? 대항요권이라고 하거든요. 대항요권이고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법시험에서도 대항요권하고 대항력을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막 쓰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말아야 말이죠. 그러면 대항요권을 갖춰야 된단 말이나 대항요권을 갖춰야 된단 말이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춰야 된단 말이나 같이 바라야 말이죠. 왜? 다른 시험에 문제들이 한 번도 없으니까. 63번. 법원에 명령이 있다는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등기가 된 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 보증검증 일정에 대한 우선 변조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그럼 봐봐요. 이게 소액 임차인은 뭐가 중요하죠? 소액은요. 봐봐. 소액은 방이요. 1층, 2층 이렇게 가벼져 있어. 여기 2층에 산 사람이요. 2층에 산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를.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라고 떠나.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 의리. 그러면 2층에 산 사람이 아직 보증금 못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언제요? 2월 1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2층에 빌어가는 사람이 3월 1일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6천이야. 서울에서 6천. 소액이죠. 그럼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런데 뭘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거기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그 주택을 등기한 후 임차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옆집을 굳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기 결정 전에 임차권의 대항요건 줄 것이고 확정일자는 가출 필요가 없죠. 뭐만 있으면 돼? 대항요건만 있으면 된다. 65번. 과밀 억제권역이다. 과밀 억제권역 얼마 이하이다? 8천 이하이다. 그 다음에 66. 과밀 억제권역이 보증금액이 6,500이죠. 6,500에도 최우선은 얼마를 넘지 못한다? 2,700을 넘지 못한다. 67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의 해결.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68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를 갖춘 건데? 대항력. 대항력. 그럼 뭘 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뭐가 없어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최우선은 확정일자를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9번.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의 해결에 반한 청구관은 뭐에 우선한다? 조세. 조세를 말한다. 당해세에 우선한다. 당해세. 70번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청이 됐다. 지상건물이 신청이 됐다. 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줄고. 아까 얘기했죠. 대지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매각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액 임차는 대지에 매각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71번. 임차 주택의 경매. 경매나 공매시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 때문에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경우도 있어 없어 있다. 어느 경우? 소액 임차인일 때. 소액 임차인일 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입 신청만 돼 있어도 합정일자가 없어도 알겠죠? 7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 건물이 용도가 변경돼서 주거용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소액 임차에는 저당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 우리가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실제로 따진다. 실제 용도로. 알겠죠? 지금 현재 뭐냐 이 말이죠? 보증금 중 일정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73번.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의 경매자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소액 임차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있다. 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보증금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항 임차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이 돼.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감액이 돼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73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제의 환가 대금에 넘한다? 미친다. 아까 우리 주택 임차의 위원회는 뭐를 하죠? 주택 임차의 위원회는 뭐 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서울에서 1억 원 이하일 때 3,400. 이걸 정하는 게 주택 임차의 위원회예요. 알겠죠? 최우선 변제. 그래서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뭐 한다? 시임이. 시임이. 어디에? 법무부에. 법무부에.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둔다. 이러면 써봐. 옆에다. 옆에 써봐. 우리 시험범위에서 특별법 시험범위에 오면 뭐가 나오냐면 뭐를 어쩌다, 뭐를 어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둘 수 있다는 딱 하나야. 뭐죠? 우리가 집합건문에서, 집합건문에서 뭐죠? 집합건문에서 관리위원회. 집합건문에서 관리위원회만 둘 수 있다야. 관리위원회만 둘 수 있다야. 나머지는 온 동네가 다 뭐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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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다야. 둔두르든두 둔. 알겠죠? 둔다. 관리위원회만 뭐한다? 둘 수 있다야. 알겠죠? 좀 있다면 우리 어디 나오냐? 잠깐 한번 보면 되죠. 여러분 밑에 바로 옆에 14조가 14조. 그 다음 옆에 14조. 14조가 뭐라고 하죠? 집회의 주택위원회 위원회를 뭐한다? 둔다야, 둔다. 그렇게 돼있어 안 돼있어. 매일 173페이지 맨 끝에 14조. 이 법에 적으로 만든 주택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주택위원회 분쟁위원회를 뭐한다?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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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다 이렇게 돼있다고. 알죠? 둘 수 있다는 뭐밖에 없어? 뭐죠? 관리위원회. 그 놈만 뭐한다? 둘 수 있다야. 알겠죠?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택위원회 위원회를 법무부에 둔다. 희한하게. 위원장은 누구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야. 그런데 차관이 위원장인데 결정도 못해. 뭐만 해? 시임이만 해. 시임이만. 결정은 어디서 해? 대통령 0으로 결정을 해. 알겠죠? 그래서 1억 원 봐봐. 서울에서 1억 원의 3천4배. 이것을 결정 못한다니까. 시임이만 한다니까. 그러면 대통령 0으로 정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2호 봐봐. 맨 그때 2호. 공유인 중에서 몇 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이죠? 그런데 오른쪽 봐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공유인 중인사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공유인 중인사도 몇 년이 돼야 돼? 6년이 돼야 돼. 6년.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런데 뭘 하려면? 주택임민주차 분쟁조정 유연의 유연이 되려면 몇 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돼? 6년 이상 무선 변제 알겠죠?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정도 여기까지가 우선 변제, 초선 변제, 대항력이에요 이게 주택임민주차 보호법하고 상가군민주차 보호법의 80%예요 나머지는 지금부터 인류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